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주말엔 태풍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기상청 기준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태풍특보와 풍랑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는 토요일 새벽에 제주 해상을 지나 남해안에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최신 기상정보를 틈틈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지수 보시면 대부분의 해상에 태풍과 풍랑, 호우특보까지 발효된 만큼 매우 나쁨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먼저 서해안 보시면 초속 13m 이내 강풍과 4.8m 이내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추조뿐만 아니라 해안가로의 출입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물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남해안입니다. 최고 500mm의 세찬 비와 함께 강풍 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위험하겠습니다. 동해안도 비바람이 매우 강하게 몰아치겠습니다. 태풍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출조 계획은 미루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제주도 출조뿐만 아니라 외출 자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려 700mm가 넘는 엄청난 양의 비와 함께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요. 안전에 각별히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